트라이포스의 위기 오래 기다리셨죠? 프랭클린 박사님! 아니, 나도 조금 전에 일어났단다. 전보 메카니멀의 성능 개량이 끝났다면서요? 그래, 바로 저기에 있지. 우와, 멋진데요? 다비랑 다나한테는 이미 연락해뒀다. 이제 곧 둘 다 지구에서 돌아올 거야. 네. 새로운 시공간의 비틀림은 발생하지 않은 것 같네요. 지난번에 탐지된 이후로 미래에서 온 방문자는 없다고 볼 수 있겠지. 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 데미안과 류라는 테이머가 아직 찬이랑 친구들 주위에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 다비의 보고에 따르면 윙라이온과 카이온이라는 메카니멀을 찾아서 지구를 완전히 무너뜨린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만들 계획이라도구나. 다시 시작하는 거 좋아하네. 지구의 미래가 그렇게 어두울 리가 없어요. 더구나, 미래의 지구가 위기에 처하게 된 원인이 찬이라니.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그래, 리안. 나도 너처럼 찬이를 진심으로 믿고 있단다. 프랭클린 박사님.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선 한시라도 빨리 다른 메카니멀들을 계량하고 에바는 완전히 고치는데 힘써야 한다. 방금 차원 전송 주파가 탐지됐어요. 그래, 다비와 다나가 이제야 도착한 모양이구나. 데미안, 네가 어떻게… 우리랑 함께 왔어! 이건 내가 가져가도록 하지. 무슨 짓이야? 돌려줘! 오빠! 오빠 괜찮아! 오빠! 오빠 괜찮아! 오빠! 아… 으아…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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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려는 거죠? 감시 카메라에 방식 모습이 비칠 거예요 그게 어쨌다는 거지? 네? 초스코, 데스퍼, 나와라! 이왕이면 멋진 모습으로 찍히는 게 좋겠지 당연하지 포기해요 그건 프랭클린 박사님께서 개발하신 최신 보안 시스템이라고요 당신이 해제하긴 어려울 거예요 이 녀석은? 어때? 데미안? 그리고 미래에서 온 메카님을 들이군 대체 어떻게 트라이포스에 온 거지? 제가 가볼 테니 감시 카메라로 녀석의 움직임을 추적해 주세요 잠시만요 저기 저것 좀 보세요 설마 열리는 건 아니겠지? 무안 시스템 폐지 잠금 폐지 잠금 폐지 세대인가? 이거 기대 이상의 수학이군 넌 누구지? 처음 보는 얼굴인데? 우리한테 무슨 볼일이지? 케케케 안돼! 테이밍 온! 테이미안! 테이밍 온! 평범한 연구원이 아니군 그래 그게 무슨 상관인데? 어선 네오랑 요타를 내놓지 못해? 마침 잘됐어 이 녀석들의 힘을 시험해볼 좋은 기회야 기... 스톱! 메이크업! 미안! 너 왜 그래? 미안해 재미한 녀석한테 당하는 바람에 왜 그래?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녀석한테 전보 메카니몰들을 모두 빼앗겨 버렸어 뭐라고? 구라구이! 구라구이! 그녀몰들 그녀몰들